타슈켄트 타슈켄트 타슈켄트에서 고려인협회가 주최한 공식 환영행사가 열렸다. 구소령 공화국들 중에 고려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만큼 환영행사도 크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재대사들도 한자리에 앉았다. 진행자가 갑자기 남북대사들에게 노래를 청했다. 나의 살던 고향 사랑은 꽃피는 산골 울고풀고 꽃대골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운의 상상해 60년 넘게 냉전 중인 남북대사가 주거니 박거니 노래를 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 타슈켄트에서는 문화활동도 활발하다. 대한민국 춤을 개성한 고려인 가무단과 북한 춤을 개성한 모란봉 가무단 고려인 사회에는 두 가지 색깔이 공존한다. 공연을 보여준 이들은 이곳에서 소인 예술가라고 부른다.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무용소라는 뜻이다. 단잇 찬고 찬고 장고 이건 안 어려워 이건 좀 어려워 하지만 нормально 5년 전에 시작한 연산 예쁘게 잘 하셨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고려인 대장정팀에 새 참가자들이 들어왔다 다 그는 김일야, 박, 루슬란, 리, 이리나 타슈켄트에서 다섯 명이 더 타고 차량도 안 돋들었다 베로니카는 박 모란과 한 차를 탔다 너는 루슬란? 네, 스포츠, 레они카! 앞에 있는 건 아이고 저 바로 저에게 너무 좋은 주요 좀 더nell 보자 manager 고려인 종주팀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카자흐스탄으로 향한다. 최근 도시개발이 붐이지만 국도 대부분은 여전히 유목민족의 터전이다. 사흘 동안 초원을 달리고 나서야 다시 포장도래에 들어섰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 고려인 종주팀은 우선 여기서 여장을 풀고 각자 개인의 시간을 갖게 된다. 우슈토베는 알마티에서 5시간을 더 간다.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고려인들을 처음 내려놓은 곳이 바로 우슈토베다. 1999년도 이곳 중앙공원에는 고려인을 위로하는 기념탑이 들어섰다. 강제 이주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맞춘다는 뜻이다. 조영무는 민족 이산의 아픔을 표현했다. 이게 한 돌이었는데 한 산이었는데 깨져가지고 새로운 민족도 아니고 새로운 집단이고 새로운 시작이죠. 150년 전에 배고픈 양민들이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고향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37년의 비극은 모든 걸 바꿔놨다. 사회주의 혁명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민족들의 저항을 두려워했던 스탈린은 국경 주변에 있던 모든 이민족들을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에 이주시키기로 한다. 연해주 고려인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20만 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짐승처럼 실려갔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내려선 우슈토베. 그곳은 거대한 감옥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형성된 고려인 마을이 아직 남아있다. 또 하나의 극복은 수리수 등장에 감기에서 시원한 판단을 축시하고 먼저, 이 시원한 판단을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네, 어떻게? 루슬라는 앉자마자 다섯 살 난 증선주를 보여드린다. 귀엽게 어떤 시대의McÉ술 spreading에도 비판하시지 못 luc지存在이 곧 하나의 진료를senεν당 Bridge 그들은 희생님과 함께 Jahreков 작성들의activ bordure.\ 그들두예는 무슨 τι? 네, 한국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얘기할 때 들어간다. 외국에서는 못 알았다. 저녁에 모르겠다고 해요. 나는 한국을 얘기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서 다른pfinhas 공부하는 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의 한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한국을 얘기하자 하고. 한국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루슬라니 지팡이를 가져왔다. 손주 온다고 할머니는 루슬라니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차려냈다. 루슬라니는 아직도 맛있어? 지금 도대체는 그렇게 맛있어. 왜?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루슬라니 할머니도 77년 전에 이곳에 올 때 기억이 생생하다. 37년도에 쉽게 들어왔어. 그래서 오니까 집이 없지, 먹을 게 없지, 우체 없지, 그룹 모일지 이렇게 살았어. 그냥 이곳을 9년 이곳에 왔어. 시집 우리. 9년. 9년이 9년에 왔어. 우리 우리 아이들은 18만 원에 왔어. 우리 아이들이 사무실에 오고 잊으면 5년이면 5년이면. 내가 네 여 mama가 다시 살았어. 먹을 거 못 먹지, 입는 거 못 먹지. 그리고 살았어. 5년에 그래서 저저런 세월이었다. 가난을 벗고자 국경을 넘은 대가가 너무도 컸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핏줄밖에 없었다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악자같이 살아냈다 그렇게 한민족의 또 다른 역사를 채워갔다 기약 없는 작별이다 언제 다시 올지 할머니가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한 세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음 세대로 나아간다 할머니가 9살짜리 작은 소녀였을텐데 얼마나 무섭고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제가 제 인생을 그냥 함부로 막 살 수 없겠더라고요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책임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우리 후수원들에게도 꼭 한번 조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는 고려인의 한 맺힌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고려인 종주팀은 크슬오르다를 방문했다 홍범도 기념공원 연애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묻힌 곳이다 이것은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 마구도 장군이 스탈린에게 연해주는 군사적으로 중요하지만 너무 멀어 불안했고 무엇보다도 고려인을 믿지 못했다. 스탈린은 연해주가 항일 운동 금거지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고려인이 단결하면 지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고려인을 만났다. 강제이주 당시에 열두 살이었던 첸 미야엘시다. 또 다른 고려인을 만났다. 강제이주 당시에 열두 살이었던 첸 미야엘시다. 강제이주 당시에 성장도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첸 미야엘시다. 강제이주 당시에 일찍 짓기고, 지배해선, 강제이주의 희생이었다. 또 다른 고려인을 만났다. 오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연애주를 떠난 게 9월. 우슈토베에 내려선 건 10월이었다. 거처를 마련해 준다던 약속과 달리 그들을 기다린 건 세찬 눈보라와 억새뿐이었다. 고려인들은 언 땅을 파 토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겨울을 났다. 1938년에 많은 дети 시작한다고 말했고,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다른 가족들은 2-3 어린이. 강제 유주당한 고려인 20만명 중에 2만 5천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신민치하에 있던 조국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고려인은 다시 일어났다. 제르지인스키 공립학교는 고려인이 설립하고 대대로 고려인이 교장을 맡았다. 학생 수가 많이 줄긴 했어도 학교는 여전히 고려인을 자부심이다. 아니요. 시간 없어요. 이번 주에는 바빠요. 한국어 고장은 시내esi 영어로 바로 학교에 오신 것이다. It's a lot of people would want to know. because everyone else's other know, but I don't know. 이 학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들을 배출했다. 우리 유명한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여기 김 아나톨리, 유명한 작가. 이 사람은 김유리 알렉시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The Mstitle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azakhstan. 1937년에 고려인들이 러시아에서 여기에서 왔어요. 그때는 이 마을이 처음 여기 왔어요. 마을이 여기 없었어요. 이 고려인들이 이 마을을 만들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한편으로는 투쟁이, 또 한편으로 교육에 힘썼던 것처럼 고려인들은 제일 먼저 학교를 설립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그동안에는 큰 학교에 가진 학교들이 조금 더 지하여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을 많이 계시던 학교에서 엔터를 키우고 있는 학교에 와 KIRK, 고려인들은 이렇게 해석한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들이 있었고, 그 나라olit에서 학교가 더 한편하고,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 영원하는 학교에서 더 한편해가 있습니다. 알마티에 있는 한국어 교육원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카자흐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고려인들이 샤슈, 보기 든 사탕을 던지며 이들을 맞는다 자동차 종주팀을 위한 노래 공연도 준비했다 쥒이 원래 대구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 고맙습니다.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И всего они лишь верились. Но и вот свое родное забываем мы, Свою историю не знаем, Но что своим потоком оставляем, Как научим жить? Нет!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Вот это доехать не проблема, Пересечь эту 38-ю поведение. Когда раз на Тумангане Нас остановили, Потом уже начался пехимизм.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Как вчера на самом деле. Так вот, На пороге, Конечно, тяжело было.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Глазки так распорядились. 그런데 그만 두만강 국경에서 막히고 말았다. 고려인 대장정을 시작한 지 14일째.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 1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유식이 필요하긴 해요. 100의 현상으로 밤 10시는 넘어야 어둠이 내린다. 가끔 표지판이 보이지만 낯선 지명도 많다. 선두 차량을 놓치면 난감한 상황. 서로 보조를 맞춰 이동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다. 길을 놓친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 달리는 건 무리다. 적당한 곳을 찾아 야영을 하기로 했다. 나무들이 적당히 자란 곳에 강도 있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나무들이 적당히 자란 곳에 강도 있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단원들 모두 야영에 익숙해졌다.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다들 빨리 먹고 바닥에 몸을 눕히고 싶은 생각뿐이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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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길을 잃은 게 무슨 대순가. 내일은 또 내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야영하기엔 최적이다. 지난밤에 야영진은 생각 이상으로 훌륭했다.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루슬란은 과감히 강물에 뛰어들었다. 간밤에 수온이 꽤 떨어졌을 텐데도 세수 정도로는 성이 안차나 보다. 이리나는 부지런하게도 화장품을 챙겨왔다. 여전히 항상DD한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할 것이다. 조금씩 한그릇을 더 잘 명정하다. 조금씩 더 Harmonymi 나면. 계제 1,000개씩 재질한다. 이게 1,000개일을 하는 곳이고 NOR mm듬스토리에 아니면 mind-s vehicle인지 모덬스토리에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η단을 지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더욱 뤼거기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건지는 지culpa 5-6의 시간을 늦게 되었고 1000 킬로봄은 뭐 좀 해야지? 고 маш인ам! 다음 목적지는 키르키스탄이다. 산악지형이 많아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는 나라다. 수도 비슈케게 알라트 광장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만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곳에도 우리 고려인이 2만 명가량 살고 있다. 이렇게 지역마다 고려인을 만나고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대장정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다. 고려인을 잡으면서 주류에 있던 고려인은 설 데가 없어졌고 그때 많은 고려인들이 다시 러시아와 연예주로 떠나갔다. 그 때에도 한반도는 이들을 품에 앉지 못했다. 천번째 한반도로 향하는 고려인 대장정팀이 키르키르스탄에 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길이 한국 사회에 그러면서 여기 deber 회의 하건 잘 안 yo 한국 모두가 진심으로 성공을 바란다 어깨가 무겁다 주 마시아 국가들을 뒤로 하고 다시 마시아 영토로 들어서 당 목표는 노보시비리스 그까지 도착하는 마시다 체력이 버티는 한 최대한 가야 다음 계획에 차질이 없다 그런데 오늘 촬영인지 사고가 났다 저희 감독님들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 차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에르네스트씨 차량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밤에 대장정 팀은 밤새 달려 도시로 들어왔다 다행히 작은 접촉사고였고 김 단장은 무사했다 그런데 김 단장이 조금 달라 보인다 수신을 진행하는 님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에 대학자에 대학을 통해 아, 네, 이제 바로 이곳에 나오는 걸 좋아해야 할 걸까요? 네, 네, 네. 지난 주에 대해 다른 환경이 왔습니다. 새로운 머리, 새로운 옷을 입고. 그래서 새로운 이루어져서. 300. 2번. 5번. 6번. 6번. 7번. 6번. 이제 이르쿠츄쿠로 향한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중앙이자 바이칼 호수로 가는 관문이다 이르쿠츄쿠에는 바이칼에서 갈라져 나온 안가라강이 흐른다 그래서 안가라강을 바이칼의 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바이칼이 부른다 예수님 한 일에 도착했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나는, 그 빛에 그린 조언을 보기licher 그것을 깨우면서 가진 딸이 그녀에게 그가 옹세인은 이 그는 방이 Bridge에서 캉면양의 지압사를 부른다 네 여기가 이렇게 플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었고 그의 몸을 보기 때문에 물을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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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을 보기에는 조금씩 물을 보기에는 물을 보기에는 뇌이네. 목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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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이의 목이의 목이. 희생님의 목이. 다수켄트 그래서 참가한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다 우주백의 무용수, 이리나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에 도와주셨습니다 도로에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도로에 도와주셨습니다 팀에서 제일 어린 막내였기에 안쓰럽고 대견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장장 3.5km를 달리는 암으로 대교가 이 지역의 규모를 짐작해야 한다 우리의 공연을 배입한 빠르게 하바로옵스크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 장장 4,400km를 달리는 아무르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중국과 몽골로 가는 길목이어서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했다. 연애주와 한반도가 가까워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연애주와 한반도가 가까워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연애주와 한반도가 잘 알려진 역사는 아니잖아요. 한국사람들도 모르고 사실 러시아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널리 널리 알려지는 게 좋은 거죠. 무조건. 우리도 여기 많은 кор이인들 жив고 aste. 우리에게는 무언가족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같은지 둘째 형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찾아뵙고. 이제 우리 같이 trace 사일리아. 우리는 사실상으로 나라에서 가장 많은 кор이인들 жив고 우리가 너무 즐거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같이 함께해요. 모스크바에서부터 31일, 12,000km를 달려왔다 운전을 맡은 러시아인들도 점점 고려인의 역사와 대장정의 결과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일을 많이 봐서는 소원에 오는 소원에 오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거기서는 날이 오는 것 같다 오는 도라미에서 오는 것 같다 여기 약 780km, 680km의 조차에 도착을 하셔서 우리는 1번에 도착을 할일 realize 그리고 다시 한 번에 도착을 하셔서 우리의 조차에 도착을 하셔서 거의 거의 다 예절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 사이 국경을 통과하고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 높은 벽을 넘는 일만 남았다. 이를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마시지 못하고, 또, 또, 그냥 도착할 수 있다면, 저, 또, 그냥 도착할 수 있는 문제를 해. 그러면, 이 문제를 할 수 없을듯이, 또, 도착할 수 있는 문제를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If only New York wasn't so far away I will be there every step of the way And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Just know that